자, 여기도 뭔가 공기점이 있었나? 그렇진 않네요 공기점이 따로 있진 않네 우리는 안쪽으로 나아갔다 발치 전문회 넓은 공간으로 나왔다 어둑어둑하지만 지금까지의 방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천장이 높고 드넓은 공간이다 맨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수많은 촛불로 밝혀진 커다란 마법진이었다 자, 빨리 북풍춤 노인을 소환해라 그리고 안쪽을 향해 길게 이어진 거디한 융단 지금까지와는 다른 엄숙한 분위기 탓인지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신중하게 융단 위를 걸었다 하얀 선으로 그려진 마법진 모양의 기시감이 느껴졌다 마법진 사방에 꽃병이 놓여있어 있었다, 보라색 꽃이다 무수한 촛불을 피해 조용히 걸음을 옮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재단 같은 것이 보였다 네, 안녕하세요 양옆에는 마법진 사방에 있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꽃이 장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재단 중앙에는 과연 무엇이 있나? 치즈는 누군가? 뭐하는 사람인가? 설마 저게 치즈? 아니, 갑자기 위에 폰트가 바뀌었어 그렇지? 치즈 루 전용 폰트인가? 치즈 루 전용 폰트인가? 음 이런amentos 그럼 약속가를 뭐OD 라이 루 전용 폰트는 fam 정말.. 정말 오컬트적이네Baby 결혼 아이 딸 지지루 그래 아이의 이름 자 아이의 이름 아이의 이름 이렇게 하고 싶어도 제가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한 뭔가 이상한 이상한 저는 당신을 즐거워지기 위해 이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제 당신이 당신이 邪魔을 하시지 않습니다 안돼 응 당신은 죽는 너 もうこれ以上生きている人たちを苦しめちゃいけない。 うるさい。 え? 兄とポクチョワンだ。 うるさい。 しずる。 やめてお願い。 やっぱり接続なんて無理だ。 上城さん下がって。 上城! 上城さん。 だかったらごめんなさい。 おい、やめろ。 無茶だ。 戻れ。 上城さ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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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 스타미! 어? 뭐야? 여기서 뭔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뭘 가져와야 되나? 히히 여기서 이렇게 죽다니 내가 뭔가 절규 자, 그는 갑자기 꿈틀하고 몸을 떨었다 바닥에 뭔가 떨어졌다 떨어진 물건을 주워보았다 아휴, 이거였구나 순산기원 부적 난다 순간 심각한 표정을 지은 준씨가 작게 중얼거렸다 뭔가 지피는 게 있는 걸까? 순산기원이라니 아이 일도 있고 괴로운 과거가 생각난 걸지도 모른다 별로 묻지 않은 편이 좋겠다 이 부적은 일단 챙겨가자 순산기원 부적을 가방에 넣었다 그렇다 이런 순산이 이런 순산이 식구였죠 자, 어차피 본 것들은 바로 다 스킵할 수 있으니 스킵해가지고 스킵해서 스킵해서 아다다다다다다다 아다다다다다다다다 자, 또 아다다다다다다다다 미안해하지마 엔딩은 봐야되니까 스킵 스킵 안 되는가 보니까 바뀌겠다 뽑으라고 했거든요 스킵 스킵 나한테 무리다! 가みしろさん下がって! 가みしろ! ひとみさん 여かったらごめんなさい 오이! 야めろ! 무ちゃ다! 戻れ! 가みしろさん!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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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끝까지! 넨넨 ころりよ おころりよ 何してるんだ? 大きょう? 大きょうって? 5ヶ月くらいからじゃなかったか? まだ早いんじゃないか? いいの? チズルは? 確かに ここにいるんだから 역시 맘스터치 하하하! 역시 맘스터치는 역시 맘스터치는 역시 맘스터치는 역시 맘스터치는 大丈夫です チズルは? チズルは? いったよ 나오미はやり 하겠죠 泣き声もやんだ 지금 1,2,リマスタード 다시やりたい 終わったんだ チズル… チズル ともかく これでもう 反婚の際は終わって 僕たちは 解放された ってわけだね 그렇게 쉽게? まだここから 脱出できたわけじゃない ああ そうだったね これからどうする? そうですね この辺りを もう少し 探してみませんか? 何か手がかり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だが 何もなかったら どうする? その時は 今まで通ったところも 確認してみましょう もしかしたら 何か見ようとしているところが 何か見ようとしているところが それは 何か第二に お前 何をする ほん 역시 가르마 탄애들은 함부로 믿으면 안된다니까 아유 아까 이빨 뽑을때 싹 다 뽑아버릴꺼야 기억이 나지 않았다 가장... 기억이 나지 않았다 네... 俺にしても、あんた、あの時のうっとうしい女だったんだな。 名前なんかいちいち覚えてられなかったからさ。 面も見たことない女だったし。 うっとうしい? ちょろちょろ逃げまわってよ! おとなしくしてれば、もうちょっと遊んでやったのに。 こいつを見捨てたのはファインプレイだったよ。 じゅんくん? ご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ご協力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ご協力! あのさ! 俺、別に男には興味ないんで! おとなしくくたばっててくれないかな? 俺はこの子と仲良くするからさ! やめて! みらん。 じゃあ、マリアちゃん。 俺たち二人で外を目指そうか。 じゅんくんは不幸にも、途中で脱落したってことにしてさ。 いや、です。 みんなで一緒に。 俺さあ、そういういい子ちゃんみたいな意見大っ嫌いなんだよね? あ、そうか。 まだ生きてるから頭かずに入ってるんだな。 あいつ。 じゅんくんには、みんなから外れてもらおうか。 ダメ!やめ!やめ!やめ!やめ!やめない! そして、私たちの力を止めてみたら、 力を止めてみたら、まず無理だろうけど! じゅんくんは、さだご! じゅんくんは、 じゅんくんは、 えぃ。 きんじょうさん、 아니, 평신. 아주 평신, 아주 평신같은 결말이여 최후였다. 그렇답니다. 오랫동안, 저까지 이것도 어떻게 나와. 역시 이게 맞지? 이 흐름이 맞아, 맞았다고. 근데 정말, 정말 등신같다. 등신같은 결말이 아닐 수가 없구만. 자,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나는 울었다. 그저 하염없이 울었다. 히토미씨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나는 아주 기나긴 시간동안 울었다. 하지만 시간의 이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정상적인 사고가 돌아왔다. 다시 김조씨의 시체로 시선을 돌렸다. 이유가 어찌됐던 거네. 내가 죽인 사람의 시체다.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아니, 솔직히 너는 뚝배기 깨졌잖아. 쟤 때문에 그럴만하지. 준씨는 일단 납득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자, 그럼 거꾸로 매달아 놓쳐. 헛! 그렇다.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참에, 문득 바닥에 떨어진 꽃이 눈에 들어왔다. 방금 전까지 재단에 장식되어 있던 꽃이다. 본 적 없는 꽃이었다. 작은 꽃망울이 가득 달린 예쁜 보랏빛 꽃. 나는 꽃다발을 바치기 위해 우느라. 지친 몸을 꾸짖으며 일어섰다. 설마... 그런가? 하드가 맛이 갔나? 갑자기 자... う어... 아니, 마스카라가 너무 번졌다. 야... 金城,お前どうして確かに。 死んだはず。 デカ。 けど残念だった。 俺はこうして死んだまま動いてる。 あの血ずれアレンジって奴らと同じようにな! オオ。 やめろ! 婚了なんて化け物になるのは絶対嫌だったけどよ。 実際なってみると、生きてた頃より損壊だぜ! もう人間じゃねえから何人殺しても罪にはならないぜ! 狂ってる。 何言ってんだマリアちゃん。 お前だって人殺しじゃねえよ。 真人間みたいな口聞いたんじゃねえよ! カムシロ、こんな奴に耳を貸んな。 うっじゃあと никак一回逃げるんだ。 う?良いぜ。 これが本当の鬼ごっこってやつだな... 中華と夜まで待って夜よ。 出来る限り 納振り殺しにしてやるから。 覚悔しろ。 落ち着いてね、 복ヤバイブジョーが必要ある 것acasで。 それで一番 обс意うんだよ。 一贈 UE 선교 일단 내가 있었던 방으로 도망쳤지만 하지만 그래 자 여기도 뭔가 분기점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여기서 방을 이동시켜 도망가야 한다 어떤 카드를 써서 이동해야 할까 하나만 정답이고 공기가 두 갈랜가 보니까 하나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그거야 하나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이거야 다 그런 것 같아 아니요 두 개에요 두 개 뭔가 힌트가 될 만한 게 있을까 퇴약 자 일단 티양 먼저 가보자 아 그런가 아까 얻은 카드로 가야 되나 자 어쨌든 뭐 배드 엔딩도 한번 봐야 되니까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복도 바닥에 본 적 없는 쪽지가 떨어져 있다 약속의 날에 기다릴게 설마 이 글씨 낯이 익다 그런데 왜 이런데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다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잠깐 아이템 약속의 날이 볼까 약속의 날이 볼까 뭔가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 단서가 있을텐데 렌즈가 반드시 데리러 간다 그런데 그날이 뭔지 기억이 안 나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걸 아이템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게 안돼 까짓까만 찍어보죠 뭐 까짓까만 찍어보죠 뭐 빰 빰 빰 빰 빰 彌 king 음이 뭐야 맨마야? 뭔 소리야 아니 뭐 얼마나 도망쳤다고 슬슬 그거래 으잇 너무 준이 너무 약하잖아 이건 이건 얘가 강한게 아니라 준이 너무 약한거야 휴 으잇 으 그 표정 으 으 단단 돈 그가 지와지와 그가 지하 으 으 하 에 아니 너도 금잇발 했구나 나도 있어 아니 녀석 원원이 돼도 금잇발은 사라지지 않는군 덮어씌운건 깜짝이야 아니 근데 여기가 정답이었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엔진아! 엔진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냥 대충 찍어놓은 거였는데 한 번의 엔딩으로 가다니... 왕부담이다.